3월에 중턱으로 들어섰지만 날씨는 한겨울입니다.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.9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는데요. 한날짜도 서울 기온 1도에 머물겠고요.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. 외출하시는 분들은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하늘만 본다면 날씨 참 좋습니다. 고기압의 영해안권에서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. 앞으로도 지금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제주도와 전남 서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이렇게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마르고 있습니다. 게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이 나면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불씨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5, 6도가량 낮겠습니다. 서울 1도, 청주 2도, 광주 3도, 대구는 4도에 머물겠습니다. 이번 꽃샘 추위는 모레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. 주 후반에는 예년보다 더 포근한 봄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.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. 자막제공자 자막제공자 자막제공자